고 그 에 그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 네 번째로는 2011년 WPF 챔피언이었던 유수석씨가 깼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번째가 이제 그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제작자도 깼어 제작자가 세계 세 번째로 몰라 그 전부터도 원래 깰 수는 있었는데 아마 어쩌다가 이제 인증을 하다보니 세계 세 번째가 됐겠지 어쨌든 제작자는 깰 수 있다는 걸 인증을 했어 최건식씨는 그 150w27 그거 최건식씨가 만든거에요 그렇구요 음 그리고 패러독스 패러독스 싱글 23 싱글 26 더블 28은 EXC 강현지씨가 만들었어요 싱글 21은 님고씨가 만들고 이게 그 스탭 제작자들이요 평균적으로 그 스탭을 만드는 레벨이 있어요 근데 뭐 아 맞아 저도 이제 UCS 모르겠어 이제 PC 환경이 좀만 좋으면 그 UCS 만드는 방송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펌프 스탭 만드는 방송 이런거 UCS 만드는 방송 근데 그런거 있어요 진짜 그 UCS 만들어가지고 그 UCS 잘 만들어서 스탭 제작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 넥센 이겼냐구요? 지금 정규 시즌 안했는데? 아 저 고척 갔을 때요? 아니요? 그 그때까지만 해도 막 한 팽팽하게 동점으로 가다가요 마지막 이닝 때 LG가 점수 더 냈어요 LG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낮 경기를 하다보니까 그날 경기 끝나고 넥센 선수도 또 훈련하다 가더라구 어차피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 나와가지고요 진짜 이번에 그래요 그 시범 경기 때 시범 경기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요 주전 선수들이 풀타임에 안 주전들이 그냥 한 한 두세 타석 서고 바뀌더라고 다른 이제 후보들이 쳐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LG 후보들이 반란을 일으켰지 자기들 생존해야 되니까 그랬구요 음 그래서 원래 그 다음날 제가 원래 잠실을 가려고 했어요 원래 잠실 가려고 했는데 음 그날 눈 왔잖아요 눈 와가지고 고척 빼고 다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었어요 그 몸도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척 경기 빼고 다 취소됐길래 그냥 쉬었어요 그날은 그리고 그날 경기 재미도 없더만 일방적으로 한 팀이 너무 앞서가다만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갔구요 근데 이제 제가 스포츠 BJ가 아니다보니깐요 그 스포츠 경기를 중계를 한게 다시 보기가 안 남더라구요 KBO 리그 경기가 그래서 이제 모바일로 직관 방송을 하면요 그 다시 보기 파일이 안 남아요 그게 사실 문제야 그러니까 집에서 집에서 다이렉트 송출로 방송을 하면요 녹화 버튼을 눌러서 일단은 경기 영상을 저장을 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그 뭐냐 스포츠 BJ들처럼 그 이제 주요 장면들을 편집해서 올릴 수는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그 하이라이트 경기 하이라이트 있잖아 막 중간에 그 이닝 스킵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거든 사실 이제 그 뭐냐 BJ들도 그 경기 하이라이트 편집은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원래 스포츠 BJ들이 약간 유튜브 하기가 좀 힘든 건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한 사람들이 경기 직관 가서 녹화하고 촬영한 거 그거 원래 사실 아마 좀 제한이 좀 있을 거예요 몰라 이제 유튜브로 방송하는 분들의 경우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현장 직관 방송하면 유튜브로 방송하면 일단은 그 경기 영상이 그대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신에 유튜브는 TV방 그 PC방송으로 경기 중계를 못하죠 아니요 저 그렇게 특정스럽게 그러니까 어느 한 팀을 제가 완전히 막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렇게 응원하진 않아요 저는 저는 그렇진 않고 동생이 두산베어스 팬이고요 그 아빠하고 작은 아빠하고 사촌동생이 기아 달거즈 팬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좀 생각 중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 드루아 그 프로젝트 지원을 할 건데 음 모르겠어요 이제 가서 만약에 멤버가 선발이 되면 이제 그 운영자님하고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좀 한번 상의를 해봐야지 상의를 해보면서 이게 중립이 나을까요 편파가 나을까요 약간 좀 해봐야지 근데 사실 전 이제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좀 중립적인 경기로 방송을 하면서 약간 그 기자가 경기 보는 속마음 있잖아 약간 이거 여기서 끝나면 기사 쓸 거리 없어지는데 뭐 이런 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기사를 쓸 거리가 없어진다 이런 거 아니면 흠흠흠 기사 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날 어떤 선수가 대기록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날 어 선수가 선발이 잘 던지고 있어 노이터 해야 된다 이런 거 흠흠 노이터 게임 이런 거 나오면 흠흠흠 아니 근데 진짜 전담기자면요 할 게 없어요 쓸 게 없어져요 전담기자로 하면 아 몰라 이제 제가 SNS로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작년에 아프리카TV에서 한번 그 방송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그러기는 했는데 이제 그분도 사실 두삼베어스 팬인데 방송은 중립적으로 했어요 그 기사도 중립적으로 다른 팀 것도 다 쓰고 그래야 먹고살어 솔직히 그리고 오히려 그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자리에요 그 기자나 해설위원 이런 데는요 그래서 오히려 한 팀만 파고 가면요 진짜 전문성 없어 보여요 사실 그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이 고전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자기가 뛰었던 팀밖에 모르거든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의 단점이 그거에요 자기가 뛰었던 팀밖에 몰라 그나마 메이저리그 해설위원하는 경우는 좀 나아요 그 최희섭 해설위원이라든지 김선우 해설위원의 경우는요 그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리그 해설 쪽은 그 아무래도 다른 팀 관점에서 다른 팀 것도 데이터를 다 봐야 되는 물론 그리고 메이저리그 해설위원들 실시간으로 그 바뀌는 걸 다 확인해야 돼요 너무나 그 정보가 많아서 그리고 어차피 그 우리나라 그 엠스플일 같은 경우는요 메이저리그 그 중계권을 항상 그런 팀만 따와요 그 한국인 선수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서 뛰고 있는 경우만 중계권을 따와 한국인 선수가 뛰는 팀만 따와요 항상 그래서 그 그래서 한국인 선수가 뛰는 팀 경기 가 아니라면 기껏해봐야 뭐 다저스 경기라든지 아니면 근데 가끔씩 빅매치 중계는 해줘요 뭐 그 양키스하고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 있잖아 가끔 뭐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경기는 해줘요 그 중깁 경기는 그 다저스 경기가 아니더라도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은 해줘요 그런건 해줘요 왜냐면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때는 일단 그 메이저리그 중계를 한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전세계로 중계가 가는거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엠스풀도 어차피 그 시간대에 그 경기밖에 안하거든요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할 때는 그래서 그것만 중계해 월요일 아침에 그리고 포스트시즌 경기는 다 중계에요 그게 왜냐면 그 포스트시즌 경기는 그 두 경기를 동시에 치르지 않아요 특히 이제 디비전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그 진짜 네 경기가 시작 시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같은 날 네 경기가 있으면요 그 디비전 시리즈는 최대 네 경기까지 하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일단은 뭐 낮 경기부터 시작하고 그 낮 경기부터 시작해서 밤 경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다른 쪽 그 경기를 시작해야 되는 그 경기장이요 앞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앞 경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그 중계 채널 문제 때문에요 그 중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만약에 앞쪽 경기에서 연장전을 가면요 이 뒤쪽에서는 그래도 한 몇 시간 정도는 기다려봐 근데 이제 너무 막 한 연장 18회 뭐 이런 것까지 가면 그때까지는 못 기다리지 솔직히 그리고 이제 그 한쪽 리그가 경기를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 포스트시즈는 한쪽 리그가 경기를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그런 일정 문제도 좀 있고 그쵸 그런데도 다 그렇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시즌을 할 때는 하루에 한 경기만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방송사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아 저도 배구는 안 봐가지고 저도 배구는 안 봐서 배구는 안 보는데요 배구는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양이 안 돼가지고 아마 제가 골든벨 때 상금을 받았으면 바로 이제 그 PC 부품들이 바뀌었겠죠 PC 그 부품들이 바뀌어서 그 CPU 겁나 비싼 거 깔고 응 그래픽카드 겁나 비싼 거 깔고 그 쫙 바꿔가지고 아마 이제 고성능 게임 방송을 FHD의 60프레임 방송으로 했겠죠 그니까 아프리카 TV에서요 한 그 i7 6세대에다가 GTX 1060 정도 깔면요 그 정도 깔면 그 스타2하고 오버워치를 거의 최고 사양 정도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스타2하고 오버워치 학자금이요 갚는 학자금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내가 대학을 다닐 때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빠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어 대출이 아니었어요 그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대기업의 돈을 받아서 그 학교를 다녔지만 그 기업에 입사하진 않았어요 가진 않았어 사실 그런 거거든 그 임직원 자녀들을 흠흠 내 전액 다 흠흠 흠 그 임직원 자녀들을 그 지원해주는 이유는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 임직원 자녀들한테 좀 좋은 이미지를 좀 심어줘가지고 나중에 크면 우리 회사와 이런 거야 근데 나는 안 갔죠 내 내 내가 하고 싶은 쪽하고 그쪽 회사 쪽에서 필요한 분야하고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안 간 거지 응 안 맞아서 안 간 거고요 싫어서 안 간 거라고 하기엔 좀 그쵸 응 안 맞아서 안 간 거지 그래서 안 가고 그 그쵸 그렇기는 했는데 사실 그거는 성적으로 장학금 받은 건 아니잖아 아니 입사 제의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대리만이에요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도요 대학교 같은 경우 대학교에서도요 그 교직원들의 그 자녀들 있잖아요 학자금 다 대줘요 대학교에서도 그 교수나 전임강사들의 그 자녀들은 다 대줘요 나중에 우리 대학 오라 이거지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영업 영업 나름의 영업이에요 또 하지만 안 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글쎄요 북아일랜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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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아일랜드는 월드컵 안 나가죠 아이슬란드는 나가는데 아니야 폴란랜드는 솔직히 폴란랜드는 우리가 폴란드한테 일단 좋은 기억이 있어 폴란드를 상대로는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뭔가 그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무장을 했을 거야 약보고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응 하여간 우리가 사실 월드컵 때 그렇게 폴란드를 그렇게 쉽게 이길 거로는 생각을 못했잖아 2대0을 이겨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그랬어 이제 월드컵 때는요 항상 원래 그 개최국이 낀 조는요 그 월드컵 때 개최국이 끼는 조는 탑시드하고 탑시드가 아닌 나라더라고요 격차가 다른 조에 비해서는 좀 적어요 개최국은 피파랭킹에 상관없이 무조건 A조 탑시드잖아 그래서 개최국이 유리하다는 점은 그거예요 조별리그에서 피파랭킹 상위권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피파랭킹 최상위권 나라들은 안 만나잖아 일단 일단은 안 만나잖아요 비껴가잖아 그래서 유리한 거지 그렇다고 그 조가 만만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개최국이 있는 조가 그 죽음의 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서로의 실력차가 더 적어가지고요 그 압도적으로 삼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삼성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개최국이 있는 조는 서로 막 물고 물리잖아요 2002년때 D조 그랬잖아요 2002년때 D조가 그랬잖아 그 뭐냐 D조가 그 폴란드가 대한민국하고 포르투갈은 졌는데 미국은 이겼잖아 그리고 미국은 포르투갈은 이겼는데 대한민국하고는 비기고 폴란드한테는 졌죠 그리고 포르투갈은 미국은 그 폴란드는 이겼는데 미국하고 대한민국한테 졌잖아 완전히 맞물렸잖아요 대한민국만 무패잖아 완전히 그렇게 막 물고 물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날에 완전 죽음에 죽음에 존댔잖아 폴란드가 미국의 발목을 잡아버려가지고 그래서 미국 하마터면 못 나갈 뻔했는데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겨주면서 미국은 겨우 올라갔지 아니 그건 우리가 못해서 그런건 아니잖아 우리가 포르투갈 이겼잖아 하여간 그런거구요 그 그때 일본조도 그랬어요 일본조도 러시아가 튜니지한테는 이겼다 러시아가 튜니지한테는 이겼는데 일본하고 벨기에한테 졌어요 그래서 2패로 떨어지고 벨기에는 또 튜니지한테 못 이겼어요 벨기에는 튜니지한테 비겼어요 일본하고도 비겼어 근데 마지막 날에 러시아이겨서 극적으로 올라갔어요 대신에 이제 튜니지는 다른 팀 발목은 못 잡아줬지 튜니지는 튜니지는 다른 나라 발목은 못 잡아줬지 1무 2패가 되어버려가지고 그게 좀 차이가 있었지 그 조는 그래서 H조는 그때는 2-3위 다툼만 좀 약간 쎘지 일본은 뭐냐 그 러시아 잡으면서 튜니지 쉽게 이기고 그렇게 올라갔죠 이번에 스웨덴 이탈리아 이기고 올라온 스웨덴 아 근데요 3승 2승 1패 1무 2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음 3승 2승 1 뭐냐 경우의 수가 나오기가 힘든데 그러려면 한가지 경우는 있기는 해요 독일이 3승 하고 멕시코 2승 1패 하면요 스웨덴이 1무 2패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대한민국 1무 2패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래야 그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꼴찌가 아닐 수도 있어 스웨덴이 꼴찌일 수도 있어 그렇게 되는 건데 꼴 득실차 때문에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뭐냐 우리가 1무 2패를 당하는데 그 2패가 1점차야 그래도 1무 2패예요 탈락은 탈락이야 대신에 4위는 안 하겠지 그 2패가 전부 다 1점차 패배면 그렇게 되면 4위는 안 하죠 1점차 패배로 2패면 그 실점이 적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이번에요 솔직히 바라는 건 그거예요 16강 못 올라가도 돼 못 올라가도 되는데 질 때 우리 그 지난번에 알제리한테 지는 그 골로만 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독일 월드컵 때 그 뭐냐 스위스한테 진 거는 이게 약간 그 심판이 정확하게 판정을 안 되니까 그 납득을 한 거잖아 그때는 우리가 이겨야 될 토고는 확실히 이겨줬고 그리고 뭐냐 우리 그때 프랑스하고 비겼잖아요 프랑스 준우승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스위스한테 진 거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이 약간 좀 있었으니까 그때는 우리 뭐라고 안 했잖아요 독일 월드컵 때는 떨어져도 그리고 우리 그때 그 32개국 중에요 우리 17등이 17등이었어요 1승 1무 1패 중에 유일하게 떨어졌었어요 17등이었어 우리 그때 그러니까 그런 약간 솔직히 1점자 패배는 봐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그때 브라질 월드컵 때 완전히 그 알제리한테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때 1패만 했는데도 사실상 떨어진 거라고 막 다들 했잖아 알제리한테 그 꼴로 졌으니까 그렇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2014년때요 호주가 호주가 그때 3패로 떨어졌거든요 2014년때 그 스페인하고 네덜란드하고 같이 껴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스페인 디펜딩 챔피언이었는데 1승 2패로 떨어졌죠 네덜란드한테 5대1로 깨져가지고 아니까 1승 재물이었던 게 알아서가 아니고 무기력하게 4대1로 줘서 4대2로 줘서 그런 거잖아 우리 무기력하게 사실점하고 줘서 그런 거잖아 1점 차로 줬으면 뭐라고 안 하는데 4점이나 내주고 줬으니까 한 3대2로 줬으면 아마 뭐라고 안 했을 거야 근데 4대2로 줬으니까 1점 차로 지는 거하고 2점 차로 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도 1점 차로 줬다는 거는 그래도 턱 밑까지는 따라가 봤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벨기에한테 줬을 때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정신 차렸구나 이미 늦었지만 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벨기에한테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하나 먹고 진 거잖아요 그 벨기에한테 진 거는 후반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하나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Thomas 정신은 차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 허허허허허헣 흫 흫 흫 하니깐 알제리전 그 한 경기가 완전히 그 망치 분위기를 분위기를 그 망친 거죠 알제리 라고 흫 흫 흫 흫 흫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3패를 당해도 좋은데 대량실점으로는 지면 안 돼요 1점차 패배면 그래도 터미까지는 따라가 봤구나 이런거는 생각을 해줄 수 있지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2014년때 호주가 욕을 안 먹었던 이유가 두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지난 대회에 결승전을 치렀던 네덜란드하고 스페인이 같은 조였고 그리고 호주가요 그때 3패를 당했지만요 호주는 무기력하게 3패 당하진 않았어요 호주도 나름 그 되게 그 처절하게 달려들었어 진짜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는데 근데 그게 안타깝게 다 진거지 완전히 그 경기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호주는 4년 전에 호주가 그랬어요 그렇게 지더라도 쉽게 지진 않았어 근데 그 쉽게 지지 않았는데 3패라는거지 불쌍하게도 불쌍하게도 그렇죠 그것도 팔자야 손흥민 선수 금메달이 글쎄요 글쎄요 근데 아시안게임은 또 별개의 문제에요 비기는 경기 노리고 템빼? 아니지 아시안게임에서는 솔직히 아시안게임은 이기는 경기 해야죠 아시안게임은 아시안게임은 이기는 경기 해야지 무조건 1등 해야 되니까 병역 받으려면 아시안게임은 이겨야죠 물론 우승한다는 장담은 못해요 2002년때 그때 부산에 서있을 때 우리 그때 이란한테 승부차기로 깨졌잖아요 이란한테 승부차기로 깨졌잖아 부산에 살 때 근데 그 인천때는 우승했지 근데 인천때는요 이게 축구가 우승은 했다? 그 축구가 우승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주목을 못 받았던게 사실 야구에 묻혔어요 야구에 묻혀버려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지 완전히 묻혀버렸죠 그래서 그 어쩌면요 그 브라질 월드컵의 다음 세대가 그 인천 아시안게임을 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천 아시안게임 멤버들이 만약에 거기서 지금까지 꾸준히 잘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 선수들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음 글쎄요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요 아시안게임 차출을 아마 토트넘도 협전을 해줄거에요 왜냐하면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 계속 써먹으려면 군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아마 보내는 줄거에요 좀 시즌 조금 늦게 합류하더라도 음 아마 늦게 합류할 수 밖에 없을거에요 아시안게임 뒤면 시차 적응도 해야되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금메달 따면 거기서 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영국으로 출국하겠죠 한국에 못돌려고 음 아 축구선수는 35살 이후 이때 가능하게 해준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가 되면 그거잖아요 그 병역 비리로 몰아버리잖아요 30대가 되면 그 이번에 지금 최지만 선수가 되게 지금 이제 난감한 위치에 놓여있는게 그거에요 일단은 올해는 메이저리그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최지만 선수가 근데 이제 헬파 그 2년 유예기간이 있잖아 그 2년 유예기간이 있으면요 KBO 리그 팀에서도 뛰지 못하고 퓨처스 리그도 못 뛰어요 독립리그에 입단을 해도 그래서 그 퓨처스 리그에서도 못 뛰기 때문에 근데 예외는 있어요 그 국가대표는 국가대표는 국가대표로 헌신했던 선수는 국내 복귀를 전제로 퓨처스 리그에서는 뛰게 해줘요 그 특별법이 생겼죠 이대윤 선수 때문에 이대윤 선수 그 프리미어 시비 때 열심히 했잖아 그래가지고 우승시켰잖아요 근데 프리미어 시비 대회가 올림픽의 예선 성격인건 맞지만 그 프리미어 시비를 우승했다고 해서 경영 혜택을 주진 않잖아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나야지 그래서 이대윤 선수는 결국 이제 나이 때문에 군대는 가야 됐는데 그 이제 정영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뭐냐 메이저리그 도전을 좀 일찍 끝내서 방출돼서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년을 기다렸다가 SK와이번스 지명을 받고 상무를 지원을 해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4년 날렸잖아 정영일 선수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최지만 선수의 나이로는 2년을 지나면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렸다가 KBO 리그 지명을 받고 상무 경찰성을 가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냥 현역으로 갈 수는 있는데 상무하고 경찰성은 체육 특기병 지원 연령을 넘어버려요 최지만 선수가 그래서 일단 그렇게를 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딱 퓨처스 리그에서 못 뛰는데 그 경찰청이나 상무해서 뽑아주겠어요 그래서 이대훈 선수도 하마터면 그게 위험했었는데 그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대훈 선수가 결국은 그 귀에 있는 문신 그 지우고 문신 지우고 군대 갔죠 KT요? 음... KT는요 올해 일단 강백호 선수가 있죠 황재균 선수가 있죠 더스틴 리포트는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 라이언 피어밴드는 잘하고 있고 일단은 황재균 선수가 가세를 했고 FA로 가세를 했고 일단 강백호 선수는요 작년에 이정우 선수처럼 일단은 첫해부터 아마 주전으로 뛸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강백호 선수 그 신인 타자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꼴찌는 안 할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에 들어갈지는 장담을 못하겠는데 꼴찌는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꼴찌는 안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보강이 많이 됐어 신인들도 최근 몇 년 동안 잘 뽑았고 꼴찌요? 꼴찌 사실 전력보강이 제일 안된 팀이 이번에 전력보강 제일 안된 팀 중에 하나가 이번에 거물 FA를 안 잡았죠 거물 FA들은 안 잡았는데 자기 팀 FA는 웬만하면 다 잡았어요 정근우 선수 잡았잖아 응 자기 팀 FA는 일단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출은 막았어요 새로 영입은 안 했는데 유출은 막았어 하나가 일단은 외부 영입이 없었죠 외부 영입이 없었고 삼성은 그래도 외부 영입했어요 삼성은 이번에 강민호 선수를 데려온 이유가 있어요 이승엽 선수가 은퇴했잖아요 이승엽 홍보대사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타선에서 그 이제 후배들을 좀 좀 잘 어르고 좀 이끌어줘야 될 선배 선수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데려온 게 강민호 선수예요 그래서 데려온 게 강민호 선수야 이승엽 홍보대사가 해주던 그 역할을 강민호 선수가 해줘야 돼요 그 약간 좀 후배들 힘 좀 주고 그래야 될 그 고참이 필요했어 응 그래서 필요했던 게 강민호 선수예요 포수가 필요했던 게 아니야 그 삼성의 다른 포수들이요 좀 더 육성하면 돼요 몇 년 그 강민호 선수는 그러니까 두 가지지 그 후보 그 후보 포수들이 후보 포수들이 클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후배들을 약간 파이팅해주는 역할로 강민호 선수가 들어간 거죠 아마 강민호 선수는요 그러니까 지금 포수 중에서 공격형인 건 맞아요 공격형 포수인 건 많은데 그 그리고 투수진에서는 윤성환 선수가 있잖아 베테랑으로 베테랑 윤성환 선수하고 장원삼 선수가 있잖아요 이런 건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타자들 중에서 약간 이제 고참 선수가 필요했던 거지 아마 삼성이 만약에 그 수비 잘하는 후배 포수가 잘 크면요 그러면 아마 강민호 선수가 그 홍성은 선수가 그랬듯이 지명타자로 아마 바뀔 수는 있어요 타격은 잘하니까 홍성은 선수는 물론 이제 부상 때문에 지명타자 간 거지만 그 삼성이 만약에 후보 포수들을 정말 잘 키우면 그러면 이제 강민호 선수가 후배들한테 포수 마스크를 주고 지명타자로 가겠죠 강민호 선수가 포수치고 타격을 잘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래요 포수가 포수가 포수 마스크 쓰고 풀타임 뛰기 힘들어요 휴식 필요해요 그 경기에서요 제일 힘든 포지션이 포수예요 다른 선수들은 다 스탠딩하고 있는데 포수만 혼자 그 풀세식 화장실에서 그 똥 싸는 자세로 그 앉아있어야 되잖아 그 수비 이닝 동안 그 쪼그려 앉든지 무릎 꿇고 있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무거운 장비까지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홈으로 주자들이 쇄도할 때 가장 위험한 게 포수예요 그 물론 내야수들도 그 주자들이 태클 가면 위험하지만 홈 그 홈 충돌이 제일 위험해요 그 홈 충돌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그 버스터 포지의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때 그 버스터 포지가 1년을 통째로 날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우선 못했어요 그 한 해 포지가 시즌 날리네 그 정도로 사실 포수는 팀 내 역할이 중요해요 팀 전체를 리드하는 역할이에요 사실 그래서 포수한테는 사실 공격보다 수비 능력이 더 중요한 건데 NC요 올해도 포스트 시즌까지는 나가요 근데 우승은 장난 못해요 어떻게든 포스트 시즌 갈 것 같아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도요 진짜 부러운 게 이번에 이제 또 이호준 선수 은퇴했잖아요 근데 NC도 진짜 계속해서 선수 자원이 나오는 팀이야 NC가 진짜 그 선수 육성을 잘해요 그 저기 고향 다이노스 일산에 있잖아요 그 퓨처스 팀 그러니까 김태훈 선수 군대를 갔지만 일단은 다른 선수들 다 지금 이제 돌려가면서 쓰겠지 그리고 NC가 몇 년 전에 드래프트로 뽑은 선수 중이에요 한때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그러니까 좀 한때 엄청 유망주였던 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어떤 선수가 주전으로 대체할지는 모르겠는데 집단 포수 체제로 갈 수도 있어요 한 포수 로스터 세 명 써가지고 집단으로 돌릴 수도 있어 그 중에 한 명이 신진호 선수도 있어요 신진호 선수가 잘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원래 그 메이저리그 팀하고 계약했다가 왔던 애예요 이제 군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나라 온거지 2년 이후에 그거 기다리고 온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잘하면 뭐 아시안게임 이런데는 차출을 해주겠지 신진호 선수는 그러면 뭐 대타나 대수비로라도 한 번은 나오겠죠 병역 챙기기 위해서 하여간 NC가 그러니까 KT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NC가 진짜 새로운 선수들은 잘 키워요 육성을 계속 계속 해내 그래서 뭐냐 그 존재감이 원래 있었던 그 이종욱 선수 손시원 선수도 이번 FA기약 때 굉장히 그 난항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NC 타선이 이제 한 번 세대교체 가고 있는 거예요 이호준 선수 은퇴했죠 그리고 손시원 선수하고 이종욱 선수는 이제 아마 점점 백업으로 갈 거예요 젊은 선수들 쫙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NC는 아마 올해가 세대교체 시즌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세약 아니지 작년에 이호준 선수가 은퇴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세대교체 준비 안 봐 근데 완전 리빌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리빌딩까지는 아니고요 그 원래 두산에서 NC로 올 때는 손시원 선수하고 이종욱 선수하고 같이 오긴 했는데 이종욱 선수가 더 비싸 그 더 비싸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4년이 지나고 나니까 몸값이 손시원 선수가 더 높아 지금은 그러니까 이종욱 선수는 좀 모르겠고 손시원 선수는 아직까지 NC에서요 그 그 자리를 대체할 선수가 뚜렷하게 안 나와서 그래요 손시원 선수한테 계약을 좀 크게 준 이유가 아직 새로운 선수가 클 때까지 좀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제 NC의 과제는 그 이제 강했던 팀의 그 세대를 어떻게 잘 교체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해요 응 세대교체를 잘해야 돼 NC NC의 이제 첫 NC가 아마 이번이 그 사실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세대교체일 거예요 지금 지금 시점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NC가요 철저하게 성적을 버리고 리빌링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아예 한 번에 싹 다 바꾸는 게 아니잖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전력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리를 조금씩 메꿔가면서 그래서 이호준 선수 은퇴하고 나서 야수 중에서 지명타자로 갈 사람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아 모창민 선수가 요즘 지명타자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백업 역할로 백업 일루수 겸 지명타자 역할로 최준석 선수를 데리고 온 거지 거의 헐값에 그리고 그 뭐냐 5천만원은 그걸 롯데에서 주고 5천만원 거의 최저연봉 계약하고 바로 트레이드 시켰잖아 응 그러니까 NC의 입장에서는 그 최준석 선수를 쓰는데 그건 비용적인 부담도 없잖아요 지금 그 사인앤트레이드가 그런 거예요 사인앤트레이드 하면 그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조건 없이 트레이드 했잖아요 최준석 선수를 그래서 그 금전적 손해는 롯데가 다 본 거예요 NC는 진짜 돈 안 쓰고 최준석 선수 쓴 거야 채팅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보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대가는 있었을 거야 완전히 그 보상 없는 트레이드는 아니었을 거예요 치테인 선수는 아마 넥센이 아마 유망주 누구 데리고 왔었걸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NC가 연봉주는 거야 롯데가 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주고 보낸 거 아닌가 그것 쪽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 채팅 선수가 박병호 선수가 와서 자리가 없다기보다는요 음 꼭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넥센은 어차피 넥센도 타자들은 잘 키워요 타자들이 엄청 잘 크잖아 그 벌컵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강정우 선수가 지금 와도 자리가 없는 이유가 그거야 그 뭐냐 강정우 선수가 유격수 아니면 3루수잖아요 근데 지금 넥센의 유격수 3루수에 이미 자리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김하성 선수 김민성 선수 다 있잖아 그래서 지금 강정우 선수 와도 자리 없어요 음 그리고 뭐냐 만약에 1루 자리에 채팅 선수가 있었다 해도 박병우 선수 3루도 뛸 수 있어요 박병우 선수 원래 3루수였어요 원래 박병우 선수 3루수였고 그리고 만약에 수비 겹치면 박병우 선수 지명타자 하면 돼 그정도예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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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비요 근데 솔직히 박병우 선수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거포가 되고 나서는 1루로 가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가끔 3루수에도 거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아 타이거즈 이범부 선수라든지 아니면 다저스의 저스틴 터너 저스틴 터너 있잖아요 저스틴 터너가 3루수예요 근데 저스틴 터너가 원래 그 후한 유리베가 있을 때는 3루 자리를 못 갔다가 근데 그때 터너가 처음에 그때는 에이드리안 곤잘레스의 그 플래톤 1루수였거든요 근데 결국 터너가 너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유리베를 그냥 보내고 그리고 그 3루 그 원래 저스틴 터너의 원래 포지션이 3루를 준거지 풀타임으로 그래서 지금 저스틴 터너가 몸값이 그렇게 올라간 거야 다노스 플래톤이 때 기계 엄청 잘 살려가지고 터너 타임 대신에 이제 에디랭 곤잘레스 트레이드에 됐죠 됐죠 다노스는 사실상 이제 타선의 리더는 터너지 지금 타선 쪽의 리더는 터너고 그 중심축은 터너고 이제 투수 쪽에서는 지금은 커쇼죠 지금은 다저스 투수진의 중심은 커쇼 커쇼 한테 있고 아 괴롭혔다고 근데 지들끼리 그렇게 노는 거잖아 유리베하고 푸익하고 유현진 선수하고 잘 놀았잖아요 되게 셋이 같이 했을 땐 되게 잘 놀았잖아 엄청 그래서 그때 다저스 입장에서도 그거 했죠 뭐냐 다저스 입장에서도 그냥 서로 그렇게 서로 막 장난치면서 노는 모습 그냥 화면으로 일부러 많이 보내줬잖아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세 명이 이제 다 두 명만 남아있으니까 그렇고 근데 그때는 푸이그가 좀 많이 어려서 그랬던 거예요 푸이그가 많이 어리니까 이제 후한 유리베가 이제 그 푸이그가 좀 약간 팀에 좀 잘 그 스며들 수 있게끔 유리베가 약간 그 역할을 해준 거고 그리고 뉘현진 선수도 이제 낯선 문화 좀 적응 좀 할 수 있게 유리베가 도와준 거고 잘했던 걸로 봐요 그거는 그랬는데 몰라 이제 다저스도 아마 이제 컷쇼 다음 시대의 에이스를 슬슬 키워야 될 필요는 있어요 컷쇼가 이제 30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컷쇼 이제 만 30 됐어요 생일 지났어요 그 컷쇼가 이제 생일이 지났는데 1988년생이니까 생일이 지났는데 이제 그러니까 컷쇼가 항상 은퇴할 때까지 에이스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투수도 나이가 들면 물론 로테이션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컷쇼가 한 30대 중반 후반 이쯤 될 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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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에이스를 또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3-4년 정도는 컷쇼가 계속 개막전 선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음 뭐냐 물론 그래서 워싱턴네셔널스는 에이스가 두 명이에요 그 베테랑 에이스로 맥스 슈어저가 있고 그러니까 에이스가 있는데 맥스 슈어저가 베테랑 투수 그러니까 베테랑 투수 치고는 임팩트가 너무 강한 거지 맥스 슈어저는 내셔널스 입장에서는 원래 내셔널스 에이스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잖아요 근데 스트라스버그 혼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쉬워져 데리고 온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 원투펀치가 엄청나게 괴물같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둘이서 진짜 워싱턴네셔널스 선발진의 반은 걔네 둘이야 절반은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나 이제 슈어저가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그러는데 내셔널스에서 이제 중심은 스트라스버그 그 스트라스버그하고 브라이스하퍼하고 그 또래가 원래 그 중심 세대인데 슈어저는 이제 약간 고참급이죠 벌써 맥스 슈어저는 벌써 그런 고참급이야 생각보다 빠르게 추신수 선수도 그 타선에서 아마 고참선열 아마 2순위인가 될 거예요 지금 텍사스 레인저스 타선에서 에디란 벨트라가 최고참이고 아마 그 두번째가 살짝 추신수 선수가 될 거예요 이장석경? 뭐 죄값 체류겠죠 그래서 그래서 구단 사정이 더 걱정이라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좀 적극적인 투자가 힘들 것 같아요 넥스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비싼 FA 나오면 못 붙잡잖아요 박병원 선수 4년 뒤에 FA 되면 못 붙잡아요 비싸죠 너무 박병원 선수가 이 몸값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몸값이 계속 올라갔잖아 매각설이요? 매각설이요? 알 수 없죠 거든 나는 그 기업을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가지 이제 근데 이제 음... 글쎄요 좀... 근데 이제 고척스카이돔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경기장을 짓는 그 재정협조를 그래서 대신에 그 고척스카이돔의 그 조건이 있어요 그 각종 행사 같은 거 고척스카이돔에서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2월에요 그 가톨릭 서울대교구 그 뭐 주교 부재 사제의 서품 미사가 있거든요 2월에 왜냐면 그때가 그 신학교 딱 지금은 신학교 학제가 원래는 그 7월 5일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7월 첫 번째 목요일에 부재 서품을 줬고 7월 첫 번째 금요일에 사제 서품을 줬었거든요 전통적으로 근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아예 그냥 풀로 6년 채워야지 부재품이고 풀로 7년 채워야지 사제 서품이야 그래서 그 풀로 7학년제 그러니까 그 가톨릭 신학교는 원래는 따로 졸업식을 안하고 사제 서품을 받아야지 졸업이거든요 최종 목표는 사제 서품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주는데 그 서품 미사가 이제 2월로 바뀐 거예요 7월이 아니고 2월로 바뀌어가지고 그 2월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미사를 해요 몇 년 전부터는 그리고 작년에요 작년에 올스타게임 대구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고척에서는 이미 했고 작년에 올스타게임을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 올스타 브레이크 때 다이아베스티벌을 고척 스카이돔에서 했어요 그 올스타 브레이크 때 올스타 게임 하는 날부터 그 다음날 토 1 이렇게 다이아베스티벌 했거든요 그래서 고척에서 했어요 그때 저 그때 갔다 왔거든요 다이아베스티벌 고척 스카이돔 갔다 왔고 울산 그쵸 그 뭐냐 그 프로팀 그 팀들의 제1구장에서 안하고 제2구장에서 한거 되게 되게 오랜만인거 같아 물론 이제 울산이 그나마 최신시설이잖아요 울산같은 경우는 그래서 할 수도 있어 포항은 잘 모르겠어 포항인 최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그 울산은 최신시설이죠 문수야구장은 그리고 그 옆에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 울산은 음 그 옆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긴 하죠 그 울산팀은 그래서 그 문수야구장 그렇게 만들었는데 대구도 그렇잖아요 대구도 월드컵 경기 그 대구도 그 원래 그 종합경기장이에요 그 월드컵 경기장하고 운동장 트랙하고 같이 있잖아요 축구 경기장하고 원래 주경기장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대구에서 그 육상대회 한적 있잖아 근데 이제 데프리카니까 그래서 대구도 그 축구 경기장 그 옆에 그 근처에 있다가 라이온즈파크 만들었죠 하니까 이게 딱 그렇게 그 경기장 단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있잖아요 그 아시안게임에 있던 그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